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이 결합한 거주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국세청의 요건 해석으로 논란이 많았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3주택자의 양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문제가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9억 초과분의 양도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3주택자의 양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일시적 3주택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이 포함된 3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가액 9억 이하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문제는 양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율 적용이냐 일반세율 적용이냐인데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차후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혜택이 법령으로 확실하게 보호받는 것이냐 법령으로 확실하게 혜택을 받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혜택을 담고 있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령 두 가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 규정이 담겨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과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규정이 담겨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이 두 가지 법령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이냐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동안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원칙에 맞는 것이냐 라는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사례로 설명드리겠다 라고 했던 부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3주택자의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 A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C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주택 B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해당 주택인 임대주택 B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C는 일시적 E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C는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C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는 주택이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가주택인 A주택을 팔았다면, 양도했다면 이때 A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당연히 양도가의 9억 이하는 비과세이고요.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문제는 그 9억 초과분의 양도세가 일반과세냐 중과세냐라는 부분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가 적용됐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주택 A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라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 C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됐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 C와 임대주택 B, 이것 외의 1주택이 주택 A니까 주택 A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 텐데 주택 C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A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시적 이 주택인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집이 두 개인 상태에서 일시적 이 주택 요건이 성립되어야 그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데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일시적 이 주택 외에 주택 하나가 더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일시적 이 주택의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주택에 있는 양도세 중과세가 양도가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됐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19년 2월 달에 국세청의 유권 해석으로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1년 2월 17일 날 공포되면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A주택을 팔았다면, 양도했다면 이때는 양도가의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거주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이제는 거주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이 포함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3주택의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주택 A, 고가주택입니다. 주택 A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C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택 A에서 주택 C로 갈아타기 위해서 C를 구입했겠죠. 이때 주택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특례주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정 시, 그러니까 1주택 B과세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 A와 주택 C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된 경우이고요. 주택 A는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C는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의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C는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되지 않는 주택이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주택 A를 팔았다면, 주택 A를 양도했다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당연히 양도가의 9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고요.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데 이때 일반과세냐 중과세냐라는 문제에서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은 중과세가 적용됐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우에 주택 A가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된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중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가 특례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3주택자가 되니까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달에 국세청의 요건 해석으로 이러한 경우도 주택 A에 있어서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은 중과세가 적용이 됐었는데 역시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주택 A를 팔았다면, 양도했다면 양도가의 9억 초과분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주택 A를 팔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주택 A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을 예로 들었는데요. 혹시 이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특법상 특례주택은 지금 표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과거에 5년간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받는 주택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조특법상 특례주택인데 이러한 특례주택은 5년간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것 외에도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것 그리고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큰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조특법상 특례주택인데 제가 예외에서는 조특법 제99조의 2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조특법 97이나 97의 2, 98, 98의 2 등등등 여러 가지 주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택을 팔려고 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택을 양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주택이 두 개이면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 A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B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주택 B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지만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이다라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양도세가 중과된다라는 건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A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실거주 2년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주택 A를 매도한다면, 주택 A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부분에서 역시나 양도가의 9억 이하는 비과세이고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9억 초과분이 일반과세냐 중과사냐 부분에서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 임대주택 B가 양도세의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주택 A가 양도세의 중과 대상이 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보유주택 수에서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 주택이 되고, 그래서 이 주택으로서 양도세의 추가 세율을 적용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주택 A를 양도한다면, 주택 A를 팔았다면 양도가의 9억 초과분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직 거주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앞으로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역시 양도세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대부분의 경우에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대부분의 경우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껏 찾아본 법령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인데 혹시 제가 놓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주택을 파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님의 확인을 통한 이후에 주택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을 보시면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의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3호를 보시면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 제안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호가 이번에 2021년 2월 17일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가 담겨있는 일시적 3주택이나 조세특례 제안법상 특례주택이 담겨있는 일시적 3주택에서 주택 A를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양도가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1항을 보시면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의 주택을 두 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니까 역시나 해당이 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3호를 보시면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호도 역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왜 상속받은 주택을 언급했을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됐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언제 팔든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 먼저 팔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양도가의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세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가의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호를 보시면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호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 번째 사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주택인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가의 9억 초과물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반복했듯이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을 파셨던 분들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국세청의 요건 해석이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세금은 법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사례에서도 그 순서에 맞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먼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과세가 된다면 일반 과세인지 중과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면 대상인지 감면 대상이 아닌지 이러한 원칙에 맞게 세금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시킨 건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충분히 합당한 논리가 있었다라고 정부가 판단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부터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등을 이용해서 1세대 1주택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주택을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